KTN 뉴스는 오늘 30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우리 자신을 위해 투표에 참여합시다라는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이야기에 앞서 먼저 미국 선거가 왜 11월에 실시되고 선거일은 화요일로 정하게 됐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실시하게 된 것은 1792년 헌법으로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헌법에는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 당시 유권자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선거 시기는 가을 추수를 끝내고 눈 내리는 겨울이 오기 전을 택했다 보니 11월로 정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선거일을 화요일로 정하게 된 것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선거일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기에 가장 좋은 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화제를 다시 선거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경우 투표를 하게 될까요? 즉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요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둘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선거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선거를 통해 나온 여러 후보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들의 공약과 성향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언론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정당에서는 지역구의 투표율을 꼭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유권자들의 나이와 인종 그리고 성향과 지지도도 점검합니다. 그것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시와 카운티 그리고 주와 연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책이나 행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개발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존을 원할 수 있습니다. 마르타 같은 전철이 우리 동네까지 들어오기를 바라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주민도 상당수입니다. 물론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택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원과 녹지 공간이 더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스완이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후보들 간의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터 참펜티어 후보는 스완이 시가 더 많은 식당과 가게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개발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데이비드 마르티가 후보는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개발로 인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학교들의 확충 없이 주택이나 건설 등이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스완이 시청 주변으로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들이 건설됐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도 일부 구간 확충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와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존스크릭시의 경우 시장과 시의회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는 타운센터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출마했던 후보들이 모두 타운센터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스완이 시와 둘루스 시의 경우 지역 축제와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낙수 효과처럼 지역 상권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를 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활기찬 지역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차기 존스크릭 시장에 당선된 존 브래드베리 당선자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기자에게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존스크릭시 주민들이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그들이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래드베리 당선자는 한인들이 시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유권자들로부터 득표를 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에게 자신의 뜻과 의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갖고 있다면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상당 부분을 타인에게 맡기고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애틀랜타 시장 결선 투표에는 페르시아 무어 후보와 안드레 디킨슨 후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두 후보들이 모두 강조하는 부분은 공공안전입니다. 애틀랜타 시의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공약입니다. 시안이 불안한 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살고 싶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출마자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게 되고 후보들은 이를 반영해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무어 후보는 지난 22일 한인들과의 만남에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찰관 채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삶의 밀접한 정책들이 시장과 시의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선거는 우리 삶에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틀랜타 시장은 조지아 주지사와 상호 견제와 보안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틀랜타 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과 아시안의 규모가 귀네 카운티보다 더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내년 2022년 11월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어느 때보다 부동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공화당 지지 성향을 보인 유권자나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가 표심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출직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상당수는 한인 사회 유권자들을 부동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한인 사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투표 참여율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보여준 한인들의 모습에 비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시정에 관심을 보여준다면 지금까지 한인 사회가 일궈낸 경제적,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인 사회 투표율이 감소하거나 미비하게 된다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한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관심 있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한인 단체들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 의사를 나타낸 한인들도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선출직 공무원에 가려는 기회를 확대하려면 한인들의 투표 의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누군가 투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 최악을 피하기 위해 행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